크리닝 정도는 천진반 선에서 컷 가능하지 오 그 바로 이건 원작 방향이다 애송이 내 것도 보자 나 천진반 등장신지 오랜만에 보고 역시 허다 너가 졌었잖아 인마 뭐야 이거 같이 데려? 아 이거 원작대사 인마 이 새끼 원래 나쁜 놈이었는데 저거 이제 중판이 갑자기 튀어나와 와 나 백범을 못주겠다 절대 안내 와 저거 태양권이야? 아니 태양권이야 아 씨 그렇구나 왜이? 공주에서 밑강을 친다고? 좀 둘러내기 쉬워요 아 재기라 오! 저소를! 안 돼! 야 잠깐만 저거 차오드 안 지렸으니까 이거 솔직히 있네? 우와 안 터져가지고 이제 솔직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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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다 아깝다 역시 천지판 넌 쓰레기야 진짜 데머리는 색깔도 있던데 진짜 데머리는 색깔도 있던데 진짜 데머리는 색깔도 있던데 와 콤보 절단 못 놓칠 것 같은데 방금 마이그루 다 오! 오! 이 녀석이 잔탄 쏘였어? 아살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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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닿을때만 앞에 덮고 받아가자라 아 밑강 뭔데 솔직히 밑강 공격판정이 왜 약국보다 더 빨리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 불합리해 어 뭐야 나 반격기 쏟는데 야 잠깐만 내가 다시 반격기 쏟으니까 너 반격기 안먹게 어 그래? 그러네 와 엉덩이네 으응 이게 쏠꺼에요? 어휴? 조금 전에 리플렉트에서 쳐놨는데 대신건가 이겹시다 너무 커섰는데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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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아니 이기고는 처음으로 어 어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야